4점짜리나 4점짜리를 바꾸려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. 오답노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. 맞습니까? 보자마자 2 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려면. 자,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. 자, x 분의 3x 2에. 3x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2x 분의 x 여기가 3x 여기도 3x 이렇게 만들어줘야. 할 거예요. 맞죠? 이유가 뭐죠?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x가 0을 향해 갈 때 x 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이 뭐가 된다? 1이 된다는 걸 우리는. 증명을 했었다고. 얘가 얘를 t라고 놓고 바꿔서 우리 문의수의 e의 정의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었다고요. 근데 걔를 많이 해보니까 이 정도 공식이 눈에 보인다는 거지. x가 0으로 가면 3x도 0으로 가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의 극한이 1이고요. 뒤에 있는 친구 극한은 2분의 3 해서 2분의 3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물론 보자마자 2분의 3하고 넘어는 가겠지만. 맞습니까? 심지어 얘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.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얘를 이용한 조금 더 어려운 3점, 4점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. 됐습니까?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죠. 반지름의 길이가.